자 이렇게 명단을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 가지고 한명씩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 놨습니다 잠시 후 보라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추첨을 할 거에요 여러분 안녕 자 즐거운 이벤트 추첨 시간입니다 보라주의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이벤트 추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첨돼서 많은 선물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전부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추첨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준비해 놓은 명단을 섞어 보겠습니다 보라야 여기를 봐야지 날 봐 보라야 자 그러면 흔들어져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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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돌리고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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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고 돌리고 자 총 20명을 뽑아서 첫번째 숫자를 세 줄게 섭섭법 숙소법 다시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됐습니다 그럼 마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19명이 뽑혔습니다. 마지막 한 명을 뽑도록 할게요. 마지막 한 명 뽑아주세요. 네, 거기다 같이 내려 놓으세요. 네, 총 20명을 뽑았습니다. 그러면 어떤 분이 당첨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해보도록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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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얘기해 주세요. 축하드려요. 축하드려요. 네, 25명 축하드립니다. 이거 이거 목걸이 하러... 그래? 당첨되신 분들은 안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이름과 주소 그리고 택배기사님이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 꼭 주소는 정확하게 적으셔야 됩니다. 연락처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겠죠. 11일 6시까지... 11일 6시까지 이름과 주소,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. 남겨달라고 해야지. 네.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다음에 만나요. 이벤트는 쭉 계속 됩니다. 계속 됩니다. 계속 됩니다. 당첨자 명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